사도 바울의 2차 성교여행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굳게 세우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봅시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이후로 신대적을 받기도 했던 곳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자 오히려 나중에 모험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된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15장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성교를 하는데 복음의 일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는 것이 성교의 기준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자를 얻는 것이 성공의 기준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이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즉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 여자인 그 사이에서 태어나서 유대 교육을 받고 자라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믿음의 자녀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루스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고난을 받게 됐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곳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하셨고 그 결과로 바로 이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이곳에 남아 있어서 디모데라는 놀라운 제자를 얻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디모대에 대해서는 디모대 전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고 그를 통해서 정말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고 사도 바울의 놀라운 동욕자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디모대가 믿는 어머니 안에서 어떤 교육을 받게 되었는지를 디모대 후서 1장과 3장에서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적혀놨는데 디모대에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미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무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즉 그는 외조무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을 가지고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즉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바르게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함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르치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내용을 지켜나갔고 개색해나갔고 이것은 교회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한 이 디모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2절을 봅시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와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거나 할세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제시한 거냐면 함께 이 전도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제시를 했고 같이 가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또 살펴봐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 후반절을 봅시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야마 그를 데려다가 할레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밀어라 자,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으로 말미야마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하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유대인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의 교제의 거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데 앞서 봤던 것처럼 이 할레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복음과 직결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구원 대신에 우리가 율법으로 인한 구원을 주장한 어떤 근거도 없음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덴에게 할레를 행하게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아직 이 모든 것이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거리끼는 유대인들에게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할레를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앞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주장하고 갈라데아서를 통해서 율법에 대한 의가 아님을 강하게 주장한 사도 바울이 상황에 따라서 이거 할레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무엇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할레를 받지 않는 것이 디모데나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도 그 어떤 장애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 자기가 아무런 거리낌도 얻지 못하는 이 자유를 포기한 거냐면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입장의 상황에 따라서 내 입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은 항상 한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짐이라도 질 수 있고 어떤 권리라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9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8장 9절을 보면 그런 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즉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 자유를 마음껏 쓰는데 우리는 마음껏 쓰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혼란스러워하면 우리는 그 자유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구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19절에도 이렇게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갑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냐는 이것입니다 나는 오직 복음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한 교제를 나아갈 때에는 이것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내가 능이 자유로울 수 있는 이 부분에 스스로 얽매어서 성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놀라운 것은 이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의 결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자유로우나 우리가 이 자유를 포기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 함께하자 했을 때 이 디모데는 준비가 됐고 함께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전합니까? 이 부분까지 우리가 봐야 돼요 4절을 보면 여러 성을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노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지키게 하니 그 규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4등전 15장 19절로 20절에서 19절은 지금 현재 적어놓지 않았지만 우리가 우리도 지지 못한 율법의 짐을 이 사람들에게 져서 힘들게 하지 말자라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15장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지키는 삶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연속성 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법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의식민 성결의 법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우리가 구원하게 되는 믿음은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규례에서 거침이 없는 거리껌이 없는 이 디모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전함으로써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길도 막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방인들에게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디모델을 훈련시키고 디모델을 이끌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5절 보십시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1절에서 우리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디모델이라고 하는 이 일꾼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2차 성교여행 때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그 준비된 디모델을 데리고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 떠나는 역사 안에서 사도 바울과 디모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이 순종함 속에서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거리낌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교회에 허락해 주셨고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성교여행에 대한 기록이 사도 행전의 기록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이 능력이었습니다 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우리가 충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이 성교의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교의 여정에 사도 바울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계획과 사도 바울의 의지보다 무엇이 중요함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6절을 보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전하게 못하시게 하실 때 옆에 사진을 이 지도를 2차 성교 여행에 대한 부분을 좀 작게 그려놨는데 작게 옮겨놨는데 여러분들 지역 부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길 원했냐면 이 아시아 지역의 말씀이 골고루 분포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 중간 지역을 지금 그는 전도를 했고 그 이후에 이 북부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이쪽으로 갑바동이야 이쪽으로 복음을 더 전하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북진하여서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맞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럽으로 마케도니아와 두르가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전에도 잠깐 설명해뒀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 지명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어떤 지역에 대한 부분은 제가 주황색으로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 어떤 장소의 이름은 줄을 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들어와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를 대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얘기하면서 북쪽으로 가서 아시아 지역을 전부 전도하는 이 계획보다 계속해서 서진하게 하셔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 앞으로 오게 하셨고 밤에 환상을 보여서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들을 청하여 보금을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에게 보금을 전하라는 이 환상을 보여주자 10절 바울은 그 환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는 힘쓰니 이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즉 이 환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이쪽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보게 된 것은 우리가 1차 성교행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이 구부로 지역, 바로 바나바의 고향 지역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 근처에서 보금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의 고향인 다수에서 보금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이끄심 내로 이 구부로 지역에서 북진하여서 위쪽에서 보금을 전하다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보금을 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2차 성교행을 계획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기존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든든히 세우고 그 지역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남쪽 지역은 바나바에게 맡기고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의 북쪽 지역 좀 더 예루살렘과 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가까운 쪽에서 이 보금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아가 될 방향을 정하신 분은 누구였어요? 성령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셨어요 3일째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이 보금의 열매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됨을 다시 한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의 말씀에 누구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것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성교에 대한 바로 환상을 갖는 것 바로 비전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선 루스드라 지역에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디모델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디모델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앞서 2차 성교행을 떠날 때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와 함께 떠나게 했습니까? 신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 나중에 우리가 바나바와 갈라지게 만들었던 마가가 얼마나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기에 쓰시기 좋게 훈련시키셨는지를 보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볼 때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 알 때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규모적인 면에서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돈으로서 이 모든 것이 측정이 돼요 재활을 얼마 투자했고 얼마를 거둬들였고 그 사이에 얼마가 더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루어졌는지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누가 나의 복음의 열매냐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주시는 그곳이 나의 일터임을 우리는 역으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제자가 있는 곳에 나에게 제자를 주시고자 작정하신 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단련되어 있고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우리에게 비전이 있는 곳이고 우리에게 환상으로 이끄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교에 대한 바로 환상, 비전을 갖자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인식하고 따른다는 것은 철저하게 무엇이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 영혼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인도하는데 성령께서 믿음으로 인도하는데 우리를 쓰시는 것이 항상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주가 돼야 된다는 것 우리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았으면 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덴은 어떤 가정에서 자랐고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이 부분 조금 전에 본문 설명에서 읽었던 것처럼 디모덴 5서 1장 5절과 3장 15절 그는 외조모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왔고 그는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루스트라에서 신대전을 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핍박과 환란을 당했던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를 맺었던 이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많은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인물이었고 그런 열매였고 그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디모덴에게 왜 환례를 행하게 했나요? 반면에 여러 교회에 전한 교례들은 무엇인가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되지 않나요? 우리가 분명히 앞서 15장 9절과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한례를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덴에게 한례를 행하게 한 것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거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포기할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로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자유예요 우리의 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자유가 아니라 포기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 부분을 잘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자유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가 중심되어서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절대 멈춰지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더 놀라운 자유를 소구해야 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교는 누구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나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이 줄 알고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3일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계획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무계획으로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것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중요한 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참된 능력과 참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첫 번째, 신앙에는 불로 소득이 없습니다 신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신으로 대접받기를 거부하자 돌에 맞아 죽을 줄 알고 성밖에 던져버리는 고난을 당했으나 그때 뿌린 보금의 씨앗은 디모델까지 이어져서 이 보금의 열매가 맺혀지게 됐어요 디모델은 바울의 2차 성교여행 때 동의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오 사랑하는 신신한 아들로 바울을 도와주게 충성하였어요 신앙 안에는 불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수고와 고난도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신앙의 열매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교팀에 들어온 디모델가 한례를 받은 사건을 통해 보금을 위해 율법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양명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한례를 반대할 때는 율법에 대한 완강하게 반대함으로써 융통성에 보이지 않던 바울이 디모델에게는 한례를 줌으로써 상황에 따라서 율법을 인정하는 율법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이는 외견상으로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나 15장에서 디도에게 한례를 반대한 거 한례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율법주의들이 교회의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볼 수 있어요 본문에서 디모델이 한례를 준 것은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는 유대인들은 무한례들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강한 양심, 지식은 우리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지만 연약한 사람을 위한 사랑은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적용된 사건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 예수의 영의의 성교사들의 사역을 주관하심을 보여줍니다 성교사들의 성교지는 자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교사역을 바르게 감당하려면 바울의 드로와의 환상처럼 바로 환상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환상을 가지려면 주 안에서 성결해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이 기준에서 주님의 뜻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델의 우승 2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잘못된 죄악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서 3장 17절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고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평권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손과 극률과 선한 열매가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우리가 준비된 삶의 모습임을 가르쳐줍니다 다른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면에 나타난 삶보다 이면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면에 있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진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사람의 주장과 사람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할래 문제를 반대하던 바울이 디모드에게 할래를 받도록 한 이유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 참고 말씀 로마서 14장 1절 17절에서 8절 1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9절 앞서 읽었던 부분인 것만 다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7절에서 8절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13절에서는 그런 중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 없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형제들이 이것 때문에 연약한 형제들이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치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을 소유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중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두 번째 문제입니다 디모델과 바울과 합류된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디모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델은 무엇을 하였냐면 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계승하는 자녀였다는 거예요 디모델은 1장 2절을 봅시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델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하다 그런데 이 아들은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앞서 디모델 전서 후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왜죠? 어머니에게 미리 교육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양육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로 주기로 작정하시고 미리 양육해 놓으셨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의 사명을 통해서 그 열매를 확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사실 이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확인하는 역사 우리와 동행하면서 능력 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역사 우리에게 약속한 열매를 주시면서 감사하는 역사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입니다 세 번째 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른 성교가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특히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열매들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나요? 우리의 것을 주장하나요? 양보하나요? 자랑하나요? 겸손하나요? 혹은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봅시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 보는 것입니다 이 뜻과 계획을 볼 때 이 계획을 확인하는 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중요한 요소가 뭐였어요?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다시 계획한 이유도 바로 제자들을 돌보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함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순종함 안에서는 두 번째 질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양보는 순종은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사실 양보한다는 표현도 정말 너무 고압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따른다는 거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지금 계속 보실 때 오늘 디모델 사건을 보십시오 디모델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셔서 이 디모델이라는 제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내 자랑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히 우리를 사용하시게 겸손하게 하심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겸손한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혹은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하길 원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것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의 뜻보단 누구의 뜻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좋아요 우리의 지식보단 누구의 지식이 더 높아요?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로우세요 우리의 능력보단 누구의 능력이 더 커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우리의 관점으로 해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이룰 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능력 있는 바울도 자기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갖더라도 이 선한 목적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삶의 태도 충성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한 길로 가다가 되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이것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요 내가 잘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것이 잘 나타난 것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에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아버지께서 베푸신 잔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 자리입니다 그러나 죄악에서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는 걸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충성한다고 생각했던 큰 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예에서 잔치에 참여한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경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한다고 했을 때에도 교만하지 말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더 민감하게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충성과 순종으로 나아가고 사랑과 성김으로 영혼을 대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예를 할 때에도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나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룰 수 있는 자유를 소유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나아갈 곳을 얻지 못하여도 복음으로 양육하고 제자를 삼아 열매맺는 삶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해 주소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